자 반갑습니다. 이번 저희 애플비 독서 모임, 독서 책방 사실 독서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로 이렇게 아니면 줌으로 이렇게 하면서 줌 독서실로 할까, 뭐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독서 모임으로 할 때도 있고 독서 클럽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책을 사실 요즘에 제가 정부 지원 사업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샀잖아요 솔직히 저도 다 한 번씩은 훑어보기는 했어요 한 6권 정도 샀는데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되게 디테일한 사업 계획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나오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부 지원 사업은 그거와 디테일한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아이템이나 컨텐츠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거가 중심인 거고 그게 핵심인 거고 그거에 맞춰서 저도 컨설팅을 잘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심사위원이 직접 가르쳐주는 정부 지원 사업 합격 노하우라고 하는 이 책을 지금 요즘에 보고 있는데요 완벽하게 다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께서 지금 천명의 이상의 예비 창업자들이나 창업자들을 심사를 하면서 느꼈었던 발표장의 분위기와 그런 심사위원의 어떤 그런 심정? 그런 마음들을 좀 솔직하게 담아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정문 지원 사업을 합격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38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큰 자목이 발표 스킬은 중요하지 않다 솔직함과 진솔함 그리고 열정으로 승부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PPT, PPT 잘 만든 것도 정말 중요한데 PPT보다 중요한 게 어떤 컨셉, 컨셉트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 부실하거나 산만하지 않고 간략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서 글자도 큼직큼직하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라고 해서 한 가지 슬라이드에서는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가끔 실수하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미지도 많이 넣고 설명도 많이 넣고 그러다 보면 그걸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PPT가 전해주려고 하는 컨셉 다시 말하면 주제나 아니면 결론 이런 게 어떤 한 방향으로 이어져 있어야 심사위원분들도 헷갈리지 않고 어떤 방향성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목차를 잘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떤 PPT의 어떤 톤 아니면 그런 톤의 글자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느낌, 분위기적인 느낌을 일정 톤을 유지하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킬도 중요하고 발표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그 발표자의 어떤 진솔함 그리고 열정이 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 또 기억할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 이 책은 사실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이걸 계속 궁금해서 사본 책입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3월 17일 날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김형철 컨설턴트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저도 오늘은 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진님도 오늘 혹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들어간 건가요? 어떻게 거기를 교육을 듣게 되었어요? 따로 사업계획 작성은 하진 않고 그것도 약간 정부 지원 사업처럼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마을의 특변품을 그렇게 활성화시켜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체가 있어요 5인 이상 외국 개인 또는 법인이나 5인 이상인 그런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 받아서 이제 마을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그 명진 사장님도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 5명 이상 중에 팀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팀이 5명 이상이 생기면 지원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직은 제가 혼자여서 잘 모르겠어요 한번 5명을 한번 모아보세요 본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필요한 뭐 저도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저희 우리 애플비 단톡방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방장님들 또 여러 이제 그 신분이 있는 분들한테 내가 이런 이런 아이템으로 마을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한번 한번씩 물어보면서 팀원을 모집하는 것도 어때요?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네 본인이 직접 이제 리더가 돼서 나의 어떤 목표나 뜻을 따라올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명지 사장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럼 그분들의 마음을 사고 그분들이 명지 대표가 원하는 쪽으로 같이 움직이려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건 무엇일까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지 그분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또 리더십도 생기고 사업을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오늘은 그냥 이제 책 얘기는 그만하고요 바로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화면 공유해서 네 한번 실제로 정보지원 사업 중요하지만 책 보는 거 중요하지만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몇 번 보고 실제로 지원해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쵸? 네 그 한번 그 봤잖아요 지자체 그거 사이트 들어가서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쵸? 아 네 네 한번 지금 공유를 한번 제일 유명한 사이트 두 가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기업마당 그리고 하나는 창업넷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힘들어도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정말 저한테도 많은 공부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공부하고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제가 더 많이 챙겨가는 거 같아요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지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이 오더라도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자 지금 화면 공유를 시작했는데 뭐가 보이시나요? 네 기업마당 보여요 네 있습니다 함께 알아갑시다 세기로운 정책 생활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우리 그때 어디서 이거를 검색하는지 기억나세요? 그 지원사업을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좀 위에 없나요? 위에 위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아니 지원사업 권고에서 더보기 플러스 거기 클릭하면 안 되나요? 여기요? 네 네 네 맞아요 지원사업 정책정보를 보면 정책정보 이걸 클릭했을 때 이게 뜨면 좋겠다 정책정보라는 곳 밑에 지원사업 권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공고 나온 거 순서대로 볼 수 있죠 네 오늘 2022년 12월 27일 오늘 공고 난 것만 해도 지금 와 지금 몇 개야? 엄청나게 났네요 지금 거꾸로 한번 봐볼게요 이게 서울, 경기, 경북, 전라남도 이렇게 다 전국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거꾸로 한번 볼게요 오늘 난 거 1158번 충청북도에서 났고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스타트업 브릿지 참가자 추가 모집 공고 이런 거는 이제 충북 지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기업 맞나? 네 맞습니다 아 지금 김영중 사장님도 지금 듣고 계시는군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책 절국에는 책을 여러 권 봐도 기업마당이나 창업 내에서 있는 거 몇 번 들어가 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걸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원을 해보시다 보면은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충북 기술 이렇게 앞에 큰 주제가 있고요 네 아 네네네 좋습니다 네 커피숍에 계시는군요 과학관 전시 서비스 연구 개발 신규 과제 선정 공모 그래서 저도 사실 다 몰라요 근데 이걸 들어가봐야지 알기 때문에 매년 또 바뀌고 또 이렇게 주간부처가 여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잖아요 줄여서 우리는 과기부라고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과기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이 세 가지 이제 중앙부처가 가장 큰 창업에 관련돼서 가장 큰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 그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0조 이상의 예산이 그 세 군데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재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올해는 더 올라갔을 거고 내년도 이제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내년도에는 과연 몇 주에 몇 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지 한번 올해 12월 31일 마지막이나 아니면 1월 1, 2, 3일 1월 초에 대부분 이게 1년치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보시면은 과기부 예산이 얼마 중기부 예산이 얼마 이런 게 다 창업자금으로 얼마가 융자가 얼마고 지원사업으로 돈을 주는 게 얼마인지까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주간부처도 보시면서 지역도 보시면서 경영지원인지 기술지원인지 어떤 창업지원인지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지방 경남이나 충남 쪽은 저희랑 거리가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나 김명지 사장님이 있는 세종 쪽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출,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런 소감부처가 나오죠 이거는 한번 어떤 건지 궁금하니까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 올라온 공거지만 벌써 이걸 발빠르신 분들은 벌써 조회수가 20회, 30회가 넘어가잖아요 인기 있는 건 더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수행기간은 수협중앙회예요 농협이나 수협 쪽, 축협 이런 쪽으로 관련된 게 해양수산부겠죠 당연히 농림부 쪽은 농협중앙회랑 어떤 비즈니스를, 국가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지금 신청기간은 어제부터 10월 26일부터 다음 달 1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고 한국수산식품의 판로 개척 및 판매 활성을 위해 국제수산박람회에 참가시 부스, 임차비, 장치비, 전시품, 운송, 통감비 등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상반기 국제, 이게 보수톤에서 하나 봐요 미국에서 3일 동안 이렇게 수산박람회에 참가하려면 못해도 한 300만원, 500만원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2014년도에 코엑스의 선물박람회에 나갔을 때 삼성에 코엑스 선물박람회에 나갈 때 저도 서울시 자금 받아가지고 그때 저도 돈 한 푼도 안 내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한 400만원이었어요 4박 5일 동안, 3박 4일인가? 4박 5일 동안 그 부스 한 2.5평 정도 부스에서 저희 상품을 홍보하고 전시하고 실제 판매도 하고 작은 부스 안에서 교육도 하고 체험 같은 거, 화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까지도 했었는데 그때 지원 금액이 한 400만원 정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아직 영수증 파우처도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해양수산부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국제수산박람회에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이런 업체들을 뽑아서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게 있네요 그럼 부스 임차비만 해도 이게 하루에 얼마씩 정해져 있어요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2.5평 같은 경우에 하루에 백만, 백 몇만 원이었어가지고 3일인가 4일 하니까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해가지고 약 4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준 거예요 거기에는 공간 사용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 진열대, 테이블 뭐 이런 쇠망이라고 할까요? 물론 현수막은 자비로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현수막을 지원해줬었던 건지 그러니까 멀리서도 부스가 잘 보이려면 중앙에 있는 현수막이 있고 양 옆에 현수막이 있어가지고 총 현수막을 3개를 그때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신청기간이 시작했고 이미 시작을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참가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이런 수출 증명서, 아 여기는 수출 실적 증명서가 필요하겠네요 실제로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장님한테 이거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 그분은 그 네덜란드, 노르웨인가? 그 지역에 있는 광어를 아니, 관대였나? 우리나라에 있는 광어를 수출하신 건지 수입하신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광어를 할 때 어떤 해양에서 운반을 할 때 먼 기간 동안, 먼 거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게 상하지 않도록 냉동 그걸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광어를 얼려가지고 마치 냉동인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광어를 어떤 그 포장에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너무 얘기가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그거 R&D 자금만 해도 몇 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거 박사분들 몇 분 껴가지고 실제로 하셔가지고 성공하셔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좀 일으키신 분이 계세요 수출하실 수입 수출하는 거 아마 박람회 같은 것도 나가시지 않았을까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거를 소개시켜드리면 아마 그런 해외에 국제 수산 박람회에 나가실 수 있는 이런 거 있네요 한국관 참가 신청서 사업장 출장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생각보다 마음먹고 쓰면 하루만 다 써요 이거는 되게 디테일한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그냥 어떤 혈황적인 거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인증만 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원 사업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군가가 준비되어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지원을 해서 이거 뭐 최소한 500만 원 정도 이거를 취득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와서 한번 공고를 보시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이게 매년 어떤 일정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은 이제 올해는 준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준비할 수가 있는 거고 자 1165번 여기 기업마당만 오늘 좀 빠르게 볼게요 금융 전라남도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 이런 거는 지금 조회수가 많은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지금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인기가 높다라는 거죠 수출 기업화 사업 공고 이런 거 수출에 관련된 거 또 창업에 관련된 거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 후계농 선발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시행 지침 이거 왠지 제가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제가 이제 저도 이런 것도 한번 좀 면밀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다 보면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나이나 자격이나 아 저는 안 되는데 동생은 되겠네요 만 40세 미만의 후계 농업 경영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은 독립 경영 1년차 때는 월 110만 원 주고 2년차 때는 월 100만 원 3년차 때는 월 90만 원 해서 3년 동안 어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창업 청년 창업형 후계농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를 어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이면 1년차 때는 12개월이니까 10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1200만 원 1200만 원 어 뭐 이렇게 100만 원씩 하면은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3년 동안 어 제가 받았었던 것도 예전에 받았었던 것도 이런 비슷한 거예요 결국에는 2년 동안 이렇게 월 얼마 임대료 지원해 주고 또 창업자금을 월 50만 원씩 지원해 주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도 찾아보면은 분명히 어 이거의 뜻이 있거나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음 저는 해당이 안 되지만 만 40세 미만에 있으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아마 어 합격하실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어 명진 사장님이나 소설벤처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이거 어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또 국제개발협력 ODA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또 인력 부분 경기도 경기도에서 이런 청년 일자리 사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경기도 광주에서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업 이것도 왠지 좀 뭔가 해당 생각이 될 것 같고 인력을 뽑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취업 인력을 뽑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뭐 경상북도에서 하는 두 가지 산자부에서 하는 거 ICT 컨소시엄 수출 지원 사업 수출에 관련된 게 되게 많네요 지금 연말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런 정책 기조가 앞으로 우리 그 수출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 사업을 더 많이 펼치겠다 뭐 그런 정책이 있었다 할 수도 있고 광주에서 이런 것도 있고 충남에서 이런 거 있고 팁스 팁스 연계라고 해서 이건 좀 뭐 3억 5억 10억 큰 투자 투자를 이제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여튼 많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앙 부처 지자체 이렇게 나눠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금융 기술 인력 소출 내수 창업 경영 기타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플도 김명진 사장도 이거 어플 깔았죠 기업마당 어플 네 어플 깔아서 하루에 한 번씩은 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제 얻어 걸릴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답사도 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30분씩 5분씩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뭐 권리 분석도 하고 또 여러가지 뭐 시세도 파악하고 부동산 발품 팔아서 이런 거 많이 다녀봐야 그러다가 이제 뭔가 어 운 좋게 뭐가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것처럼 정부 지원 사업도 내가 많이 이렇게 손품 발품 팔아서 많이 보다 보면 나한테 딱 맞는 그런 공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입주기업 모집 공고는 어 이거는 성남에서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을 하네요 지금 제가 엊그저께 갔었던 곳 있잖아요 그 어디지 그 그 그 그 제가 특강 듣고 온데 거기에서 거기가 판교제 이 테크노밸리 그 근처였던 것 같은데 판교에서 하는 이런 신규 입주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싸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 보면 모집 공고나 임대 신청서 보면은 22.39면은 22.39면은 아마 한 10평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면적이 이걸 3.3으로 나누면 되나? 혹시 김영중 사장님 이거 아시나요? 22.39 전용 면적이면 이게 몇 평이죠? 뭐 1인실이니까 그렇게 넓진 않으니까 뭐 한 6평 2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 입주기업이 하나 둘 셋 넷 다 총 8개 기업을 뽑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경쟁인 거예요 만약에 뭐 만약에 인원이 준비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가지고 다 못 채울 수도 있지만 성남시 온라인 접수로 바로 가가지고 이거를 사업 신청을 하고 성남으로 이제 그쪽을 사무실로 써가지고 이제 해도 되는 거죠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잘 나오네요 제가 이거는 단톡방에 올리면은 괜히 경쟁자가 생길까봐 저도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성남쪽 판교 이쪽은 이렇게 내가 인프라 주변에 어떤 사장들과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됩니다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필요하고 인간증명서가 필요하네요 근데 이거는 왠지 좀 약간 판매 특허 벤처 이런 쪽 관련된 사업체여야 되나 네 그게 아니더라도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입주 대상 업종은 아 이게 좀 있네요 제조 정보통신 전문가 교육서비스업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85번 교육서비스업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업종은 저 혼자 너무 떠들었는데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 같이 해서 이쪽으로 입주해가지고 하면 아마 B타입 C타입 G타입이 있어가지고 이런 데 들어가면 이렇게 비즈니스 컨설팅도 무상으로 해주고 연구개발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팔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투자지원들이 많아서 다들 이쪽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오피스텔에서 혼자 우두커니 외롭게 고군무투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창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면 더 거기서 시너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판교역에서도 가깝네요 판교역 판교역에서도 한 7,8분 거리?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저께 갔었던 데가 여기 기업지원허브였습니다 여기 갔었던 거예요 기업지원허브 바로 근처에 성남글로벌융합센터가 있네요 여기도 가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관심 있게 이거 우리 애플비 단톡방에다 올리면 다른 사람 누구 중에서 이거 지원하는 거 아니야? 저 질문 있는데 이거 거주지도 보나요? 아 거주지요? 어 성남 네 이게 이제 그 공고문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공고문을 좀 볼까요? 신규 입주 기업이 모집 공고를 한번 제가 지금 그걸 검색해서 아니 아이고 이거를 열람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서 뷰어로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어 4개 호실 딱 지금 4개만 뽑고 있네요 지금 어 주차 공간 입주는 빠르면 내년 1월부터 1월 2일부터 바로 입주도 가능하네요 누가 지금 나갔나 봐요 최초 임대기간은 5년까지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여기 나오는데 네 연 임대료는 지금 1,300만원 1,300만원 이거 저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어 여기는 맞죠 1,300만원 1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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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조금 임대료가 좀 세네요 보통은 이렇게 좀 정부 지원을 하게 되면은 10만원 단위로 월 월 임대료가 10만원 단위로 되긴 하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100만원 단위라서 어 좀 실비부담이 좀 크긴 합니다 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박본영님이 지금 들어오시는 네 맞추려고 했는데 네 아 입주 자격에 대해서 이거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보증금 임대료 3개월마다 이제 선납을 하고 제대로 사업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좀 투자 지원도 받고 하실 분들만 제대로 할 분들만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제조업 정보통신업 네 그래서 지금 16일간 하고 있어서 지금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거 지금 하시면은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진흥원의 성남진흥원의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연락해서 진짜 임대료가 얼마인지 보증금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고 대출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내 아이템으로 입주 가능한지 이렇게 자기가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직원이 많아지면 평소 늘려가면 되니까요 이 창업센터 이 창업센터 안에도 지금 면적이 이렇게 작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막 5인실 10인실 이런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중에는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작게 시작을 해도 됩니다 뭐 뭐 강남에 이런 데는 좀 좋은 데는 월 임대료만 해도 천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으니까 여기는 연 임대료가 1300이니까 그런 거로 비교해보자면 또 이렇게 비싸지 않은 걸 수도 있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박건영 선생님 오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와주셔서 인사라도 잠깐 나누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이거 그냥 제가 공유할게요 성남기업 홈페이지 이거 공유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든지 이쪽에 뭐 경쟁자가 생기면 생기는 거죠 기업마당 쪽으로 하셔서 입주기업 같은 것도 알아보실 수가 있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당 하나만 제대로 파셔도 웬만한 정부지원사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즈인포 꼼꼼히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넷도 있는데 창업넷은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다음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30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좀 오버가 됐어요 다음 주에도 정부지원사업 제가 내년도 초까지는 정부지원사업에 관련된 책을 위주로 보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제 사업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 기도 하고 저도 공부를 이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영지도사도 공부를 지금 할까 지금 책도 사놨거든요 경영지도사 경영 컨설팅을 더 잘 해드리기 위해서 경영지도사 이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 책 보면서 또 2023년도를 준비를 할지 아니면 그냥 공부만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기업마당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얘기 좀 했는데 도움 되셨나요 김명진 사장님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보시고 세종시 지자체 이런 포털에도 들어가보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아마 김명중 사장님 에 대한 저도 찾아보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행사 정보나 정책 뉴스 이런 것도 보시고 제가 오늘 너무 청년사업에 관련된 내용만 얘기했는데 부동산이나 지산 이런 쪽도 여긴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네요 지식산업센터 이쪽은 안 나오네요 한번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저도 한번 대표님 사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마당 어플은 꼭 까시고요 이 홈페이지도 즐겨찾기로 해놓으신 다음에 여기 자주 들어와서 보세요 그러면 뭔가 내 사업과 연결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공부해 보고요 대표님과도 저도 부동산에 요즘 관심이 많아져서 지산이든 경매든 부동산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매매든 이런 관심 저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해 두면 언제 저도 이제 지금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게 조금 풀리거나 아니면 자금이 목돈이 마련이 되면 바로 투자하려고 저도 지금 벼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조만간 투자할 것 같아요 여기저기 그래서 투자도 하고 제가 살 어떤 집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사무장 사무실로 쓸 거라면 지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로 법인으로 만들어서 지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업장으로 쓰면서 일부는 임대주고 일부는 그냥 사업장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걸 하나의 뭐랄까 투자 겸 실거주 겸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김용룡 사장님하고도 좀 한번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그냥 편하게 막 얘기했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10시 40분이니까 저도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되겠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편한 밤 되시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부 지원 사업 관련된 책 저는 할 테니까요 자유롭게 한 주간 책 읽으시고 제가 내일쯤에 어떤 책을 읽을지 단톡방에다 올릴게요 그러면 그러면 미리 이걸 올리셔야 그걸 올린 거에 대해서 내가 일주일간 책을 읽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포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틈틈이 읽으신 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읽은 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본인이 더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누면 나누면 성공한다 나누면 성장한다 거의 이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둘 아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그래도 단체 사진 지금 오늘 몇 분이라도 정말 소중한 분들 오셨으니까 네 한번 아 제가 오늘 얼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못생기게 나올 것 같은데 네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네네 아 박근영 선생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화면 잠시라도 켜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기업마당 꼭 들어가보세요